동아시아의 신경전 동아시아의 신경전 동아시아의 신경전 마찬가지로 정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면 어떡해요 준비의 머리도 그렇고 지금 요즘 영상도 안찍으시고 뭐하시는 거 해가지고 열심히 집안 살림하고 있습니다 살림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돈 보셨다고 너무 나태해지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토스트 먹고 또 나의 하루 일상은 설거지, 청소, 빨래 차에 진심인 남자는 설거지도 진심으로 합니다 고무장갑 있는데 원래 뽀드득 느낌이 좋아서 왼손으로 설거지해요 회사에서는 판매왕인데도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시네요 설거지만 하는지 아닐까? 종량제도 버려야 되고 재활용도 해야 되고 세탁기 돌리면 건조기로 옮겨서 해야 되고 집에서는 빈 머슨입니다 어제 밤에 너무 배고파서 라면 먹고 잤거든요 눈이 안 떠져요 괜찮나요? 똑같이 잘생기셨어요 요새 신나는데요 도와주신 말에 와가지고 다 할까요? 편의식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설거지하는 것만 찍을 거예요? 지금 설거지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종량제도 버려야 되고 재활용도 버려야 되고 지금 아 마스크 가자 이렇게 쉬시는 날에 고객한테 전화와서 지금 차 계약하고 싶다고 아니면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아 전화로 상담하죠 만나고 싶다고 하면요? 어 그러면 약속을 잡는데 이제 시간 텀을 두죠 왜냐면 출근하고 뭐하고 시간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대부분은 하루 전이나 미리 전화 주세요 끝에 결국에 계약은 안 하셨으면 아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저희 영업은 거절의 연속이에요 항상 계약만 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차든지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안일 하는 게 좋아요? 영업하시는 게 좋아요? 영업하는 게 진짜 한 열 배는 쉽습니다 집안일은 티도 안 나고 진짜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와 그럼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랑 영업은요? 영업이 제일 쉬워 영업이 제일 쉬워 어? 죄송합니다 집이 조용하네요 지금 촬영 안 돼서 방에다 숨어 있습니다 나만 카메라를 좋아해요 머리 좀 만지고 올까요? 아 이러면 맨날 아 맞다 협찬받은 게 있어요 어? 보시겠어요 감독님 어 이거 톨플러스라고 이야 성장판 자극 운동 되면서 내 키는 이미 다 자랐지만 우리 아이들 키 잘하게 하려고 어 이거 하고 있어요 시원아 나와봐 네 시원 이거 해가지고 키가 큰 거 같아요? 몸이 쭉 펴지는 거 같아요 몸이 쭉 펴지는 거 같아? 네 코스가 8가지 코스가 있어가지고 강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은 자랄때 성장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하면 효과가 더 커져요 시원아이 어떤 느낌이에요? 다리가 어 조금 늘어나는 느낌? 성장판 운동하고 자세교정이 같이 돼서 요새 아이들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좀 약간 펴지는 느낌? 그리고 다리도 쫙 늘어나는 느낌에서 아니 어린이 성장크리닉 한방 병원 갔더니 이 기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써보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1cm 컸어 2cm 컸어 2cm 컸어 클 수 있어 가 빠이빠이 갑자기 화장실 통과하세요? 아 오늘 맨날 해요 아니 갑자기 하다니 이 사람아 하여튼 저 맨날 하는데 안 쓰는 치약 뿌리고 화장실에 닦을 수 밖에 없어 이렇게 알아요? 아들만 데리고 떠나고 청소 알아라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요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거 꿈꾸는 게 있다면 자기가 어떤 처한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고 부딪히십시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바닥 하신 거로 변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닥 한 다음에 변기예요 변기가 제일 더럽기 때문에 변기 다음에 바닥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닥 다음에 변기예요 변기 다음에 바닥이 변기 다음에 바닥이 변기야 이거야? 한번 가볼게 바닥 다음에 변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제대로 안해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제대로 해봐 챔피언 집에서 쉴 때 보통 이렇게 있으세요? 집에서 쉴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만의 여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요새 읽는 거 있어요 역행자 팀장님은 역행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요? 저는 순리자도 싫어요 역행자도 싫어요 저는 미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일에 미친자 가정에 미친자 삶에 미친자 제 열정에 미친자 저는 미친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 와 저 사람 미쳤다 근데 오늘따라 전화가 안 오네요 휴일에는 고객분들도 쉬셔야죠 어떻게 항상 일만 합니까?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요 일에서만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최고가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쉴 때는 푹 쉬고요 일할 때는 또 미치듯이 일하고 잘 놀고 잘 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게 진짜 멋진 사람 같습니다 가정에 진심인 남자 가정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편해 야 이거 얼마나 편한데 그냥 협찬받은 거라서 해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이거 진짜 나 다리 쫙 느리고 있어 오오 늘어난다 늘어난다 다리 늘어난다 늘어난다 오오 다리 늘어난다 얼마나 편한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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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